추미애 장관은 야당 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어이가 없다, 죄 없는 사람 여럿 잡을 것 같다며 험담을 했습니다. 소설을 쓰시네 라는 말을 들은 게 엊그제입니다.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쯤 되면 대놓고 모욕을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며 국회의원을 모욕하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쓰리 스트라이크면 아웃입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런 행위가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대표이신 국회의장께서는 강력한 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께서 계속 이런 행위를 수수방관하시니 국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대표이신 국회의원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북한, 국회의원의 대표이eremy, 국회의원과 선생님, 차를 Johnson came ovo rochester. 국회의원을 Giante Castleia through with the역 을 Bike к ea. 감사합니다.